류용성 자 오늘 오랜만에 오랜만에 류용성 자리가 없다 자리가 꽉 차갖고 자리가 없어 류용성 돼지가야비 진짜 오랜만이다 아 참 야 육고기를 우리 요새 너무 자주 먹는거 아이가? 어제, 금세 오늘 3일 연속 3일 연속 와 진짜 곤란하네 곤란해요 운동을 좀 해야되 여기다 냉면 딱이라고 잘라먹으면 맛있지 아니 우리 그 언제 미조, 여름 끝나야지 미조 가서 장어 한번 먹어야 될까요? 요 며칠에 한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넘어갈게요 장어 먹으십니까 어 한번 까야지 아 다울도 좋은 밤 다울도 좋은 밤 다울도 좋은 밤